쎄이 아이고래 쎄이 썰물 밀물 힘으로 채채채이 체인지 에너지를 만들어 채채채이 체인지 채이차이 채이차이 채채 이채 인지 채채이 채 이차 이채 ARE 멘탈채이 두뇌 채이 채인채이 채이채이 채채이 채 인지 채이채이 채 이체 해주세요 채 인지 채이치리채이 세 인지 Las Vegas 야 농부야 아 농부에요 어쩐지 어쩐지 캐릭터 개 헐벗고 다니더라니 개같은거 이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지 어 아 나 저거 개싫어 죽는줄 알았어 아니 미친 위로 점프를 사실 난 뭔줄 알았는지 알아 스펠링 제대로 안 읽고서 그냥 P 어쩌고쩌고 써있더라고 그리고 S 어쩌고쩌고 그래서 사실 P존인줄 알았다 그래서 아 비둘기 비둘기구나 쟤네가 망한거냐 이거 아 저 P존이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내가 왜 맨날 위로 올라가서 죽였지 안 눌렀지 안 눌렀지 왜 기행 이십 혹시 크럴이 방송 켰나요? 크럴이가 피파 좀 상대 좀 해달라 그랬었는데 안 하실 여정입니다 누구 크럴이랑 개인적으로 연락되시는 분 좀 물어봐주세요 오우 물속에 있을때 개빨라져 저거 네 5성은 깼죠 당연하지 뭐야 뭐야 여기 보이지 않는 무슨 4차원의 벽이 있니 너 왜 가지 앞으로 왜 진행을 하질 못하니 개 지지리 머지리 개 이씨 경찰의 머지리 새끼들 이거 어? 들어와 들어와 경찰의 농간에 놀아내는 머지리 머지리 새끼들 통해 좀 아 sust res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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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에 있는데요 널 블랙하는 장에 네 닉네임 위에 마우스 포인터 올리고서 오른쪽 우측 클릭한 다음에 블랙리스트에 올리기 누르는 장에 있는데요 칼 들어갔지 칼 바닥에 치는 소리까지 났잖아 뭐 이러냐 게임 왜 이러지 아 아 꼬딱야 하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깨겠습니다 아 이 이 아름다운 프레임 Jaw 좋구요 약간 무슨 물속에서 뭐가 당기는 듯한 느낌이 나지만 아니겠지 야 뭐야 왜이래 어우 왜이래 물속에 낑기긴 처음이야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좀 더 낑게 있을걸 그랬나 떠나서 물속에 낑기는건 처음이야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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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바 오예 이거봐 안 먹힌다니까 사기야 점프 뛰었을때는 무기가 안들어가는거야 뭐야 이거 어? 무기가 안들어가는거야 뭐야 판정이 저 총 끝이라고 아아 진짜 이 개샤악 넘어 무기 이 개새끼 진짜 아이씨 이씨 안 맞냐구 поп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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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알수있다 아 U자인데 사실 착시야 아아 와아 그럴싸하네 죽이고 싶게 어 아 창 어 그렇지 아 이 미친 갖고 노네 아주 어? 사람을 아주 들었다놨다 갖고 놀아 갖고 개게임 이거 미쳐가지고 뭘 자꾸 뱉어 완도콩 공장이야 와아 진짜 저건 좀 아니지 야 동시에 날라왔는데 어떻게 위아래로 갈라지면서 나와 무슨 개같은거 홍이니 와아 내가 발이 달려있으니까 점프를 했지 개같은거 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되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형형형형형형형형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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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개 같은거 멘탈 나갔나보다 이제 아 아 ㅜ 같네 아 시원하게 ㅜ 같네 이거 아 게임 욕 안할려 그랬는데 개 같애서 못하겠네. 아... 아... 미... 미... 찐... 아... 나 가... 어... 나 황... 아... 나 황력 같네... 어떻게 저 가시에 찔려서 죽을 수가 있지? 이거지? 어? 이게 짱이지야. 왜 이렇게 황금 캐... 황금템을 많이 주지? 그렇지이... 똑똑하게 해야 되겠구만 여기서부터. 아허하이! 멍청인 것 같네... 내가 멍청... 이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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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 아 나 저 분홍색 새 개같은거 뼈부터 신경까지 그냥 씹하 몸 사질 절단하고 싶네 개같은거 진짜. 아 나 날개부터 다리까지 하나하나 손톱깎이로 다 잘라가지고 씹하 640만 조각으로 나눠 죽여버려 씹하 원자 분해해버려 개같은거. 아 존나 빠고르네. 아 나 저 분홍색 새해. 아 나 저 분홍색 새해. 아 나 깰거야. 아 나 저 분홍색 새해. 이건 5성하고 별개인게. 아 나 저 분홍색 새해. 아 나 저 분홍색 새해. 흐음 휙.. 휫.. 오.. 여 무조건 뱀대가리 와! 흙 하... 안되겠다 오늘 날이 아닌갑다 멘탈 나간 것 같다 왜이래 아 노래 부르면서 개 여유롭게 해야되겠다 나는 비리부는 사나이 나는 비리부는 사나이 왜이래 나는 비리부는 사나이 나는 비리부는 사나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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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웃는 그 모습 아 저거 좋구던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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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이걸 피해? 뱀한테도 이거 먹히나요? 어 굿 개굿 뭐야 뭐야 살아 숨 쉬잖아 이거 어 뭐야 아 미친 닌 이거 존나 쉬워보이죠 해보라니까 내가 3,000원 줄게 너 스팀 아이디 불러봐봐 내가 선물해줄게 너하고서 5성 찍는거 내가 인증하면 너 한달동안 매니저 시켜줄게 대신 못 깨면 너 나한테 50만원 갖고 오게 어떻게 할래? 못하겠으면 입 놀리지마 가만있어 두번 내가 두번 참았다 지금 뭐? 어 씹하 해보지도 않고서 뭐 이거 해서 5성 깨고 새까지 깬 사람만 입 놀리세요 훈수 두려면 아니 저걸 왜 못해? 이러지 말고 씹하 뭐냐면 옆에서 반도체 존나 찍어내고 있는데 뭐 저거 뭐 유리쪼가리 쇠판대기에다가 그냥 찍어내는구만 뭐 저거 어렵다고 무슨 돈을 20만원이나 받아 저걸 뭐 이지라는거야 똑같은거야 아주 세밀하게 속 내부 도트까지 들여다봐야 아 개불월 이게 아 존나 어려웠구나 이러지 이 개같은거 아 류왕몽님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까 두개도 고맙다 안심이 게임하고 있는데 하우스 오브 더 데드 그런거는 게시판에 써요 게시판 오구야 안되겠어 내가 블로그를 만들든가 해야지 이거 이메일을 써놔도 이메일로 뭐 보내는 뭐 무슨 스폰 에 스폰 스폰해주세요 토토 이거 스폰해드립니다 미친 토토 스폰했다가 지금 고인된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메일을 알려주면 메일로 뭐 좋은걸 보낼 생각은 안하고 내가 괜히 품번 보내라 그래 메일을 써라 이 얘기 페북은 안 돼 페북은 열창나 페북은 꼬라지 딱 보잖아 내 본명으로 해서 내 옆에 있는 지인들까지 같이 하는데 막 들어와가지고 보거형 오늘 방송 몇시에 보거형 어제 진짜 짱이었어 막 이러면서 아빠 할머니 막 형제 친구 막 다 있는데 학교 선배 후배 막 다 있네 보거형 보거형 사랑해 보거형은 내 멘탈리스트야 아무것도 안쓰고 주워 먹저거 다 안쓰고 보거형 어제 좋았어 이렇게 쓰면 나 엿되는 거야 바로 근데 그 한누도만 한두놈이 아니라 막 여덟놈이 보거형 어제 괜찮아 좋았어 막 이러면 형 어젯밤 진짜 괜찮았어 좋았어 이렇게 쓰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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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반 각이야 어? 얘들아 어땐다고 인생 미친놈이 미친놈이 소가 날 부른다 저 세알은 왕떼 쓰는 겁니다 얇게 콩나물 콩나물 드립치지마 뒤진다 신성한 채팅창 더럽히지마 어떤 빛의 새끼가 콩나물 드립쳐 아유 아유 개웃기네 아유 개웃기네 아유 아유 웃겨서 못하겠네 아니 페북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19세야 우리 페북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치 페북에다 담에 요리교실 차린 다음에 거기서 콩나물 무침하고 콩나물 된장 볶음밥 만들어갖고 그거 울리려 그러는 거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콩나물 된장찌개 콩나물 소 콩나물 된장 두루치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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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되지만 게임 이상해지지만 오케이 오케이 한번 시작해 뭐야 뭐야 왜 저기 마중 나와있어 고향집이야 뭐야 야 아 나 돌겠네 그 날라간다 그냥 개가 제가 빨리 깨 진짜 개 빨리 깬다 이 개같은거 그냥 새를 써야되겠어 씨바 영혼의 딜교 뒤졌다 야 너무 roub 그만할까 맛이 간거 같은데 손이 오늘은 그만할까 나 화나면 엄청 엄청 커지지 화나면 엄청 커지지 엄청 두꺼워지지 아이씨 개소리하다가 다 뒤졌네 아 근데 이거 끝나고 만약에 FM한다 그러면 FM 또 개 아스날 개 암걸리게 할거냐 또 2대0 극장각 한 다음에 또 2대0